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신 갓김치 오마이 갓김치 많이 올게 제비야 많이 올게 제비 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출발합니다 뭐 헤어 뭐 이런건 아직 안했지만 뭐 어차피 리허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부산 내려가는 중인데 여기는 과 괴단 쪽에서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고 많은 크리에이터분들께서 왔다갔다 하시네요 CJ가 좋지 않은 여름 다이아 페스티벌 인 토산 저희 객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자 다이아 페스티벌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보셔야 맥탈자 마락입니다 이봐 그래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쟁이 되어 있고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덥지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찾으셔서 어 습관처럼 다 왔어요. You are away. 잠깐 오세요. 우리 직원들의 추천으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팬분들 만나러 와서 차를 입었어요. 괜찮았나요? 9시 20분에 부산입니다. 자, 풍경 일단 먼저 보여줄게요. 아침이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반깨탕을 시켰고요. 치킨 마요 고프팩이. 치킨 마요 고프팩이 찍고 싶고. 예,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 다 했고요. 가서 팬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랑TV 응원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못할 것이 을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출연자 대기실이고요. 저희가 스탠바이 한 10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자, 이제 출연 대기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주네요. 이거 살면 되나?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복장은 참여가 안 돼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지 마라입니다. 아이발! 저는 지금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익기 종목이라든지 제가 스포츠 직접 해봐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습관처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 마랑 아이잉 님과 함께 할거는 바로 마랑을 이겨라입니다. 소득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중에서 마랑 님께서 세 분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펀치마신. 내가 마랑을 이길 수 있다! 막을 이길 수 있다! 어떤 분인지 … 너 나와 마랑 님보다 시점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아! 아 이거 생코 아니에요? 생코같은데 되게 중요해 지금 와아! 하나 둘 셋! 와아! 952점! 아! 952점이에요 두 번째 지자도 이야! 오! 미쳤다 진짜 엄청나신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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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미 느낌이 달라지! 오! 오unun 우아 와 하나 둘 셋 오우 네 여러분 limit 하나 둘 셋 오우 우와 하나 둘 셋 오우 비 Keys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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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로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룰모델로 한 곡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한야, 둘, 셋! 워우! 너무 맛있다. 워우! 워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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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저는 선원상황리제에 왔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행사 끝나고 돌아다니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이너핏에서 같이 인시하고 있는 더 스트롱맨, 더 짐승들의 대결 제가 동현이 형님과 같이 모델이 돼서 지금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 마을완과 같이 팀이 돼서 내가 니들 상품 딱 해 줄게요. 자, 저런 식으로 이게 많이 힘들어요. 네, 귀가니루. 하나, 둘, 셋, 셋, 넷. 1, 2, 3, 2, 3, 2, 3, 4 1, 2, 3, 4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찾으셔서 재밌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1, 2, 3, 4 부산 제가 부산에 있네요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버 하이바 형님 저는 마린시티에서 온 배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형님을 본지 엄청 오래되는데 진짜 형님의 그 잘생긴 외모와 뷰티 유튜버로서의 저의 그런 마음을 빼와주시고 너무 사랑해요 아까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이바 마랑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황창순이라고 하고요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랑님을 보고 유튜버의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양주에서 여기 부산까지 마랑님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오늘 하나쯤은 대결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랑TV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